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재경관리사 재무액의 강의를 맡은 김원종 회계사입니다. 우리 재경관리사 재무액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재경관리사와 관련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3.1회계부분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험이 크게 3가지가 있거든요. 자, 첫번째가 회계관리 2급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회계관리 2급 시험은 기업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계실무자들이 어떻게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소양을 능력하는 시험이고요. 과목은 한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 원리만 공부하시면 돼요. 재무액의 한 분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는 회계관리 1급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간관리자들이 기업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만들어놨고 재무액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제가 맡은 과목이 재무액이죠. 그리고 세무액이라는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 재경관리사고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는 게 재경관리사 시험이다. 재경관리사 시험은 세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액의 그리고 원가 관리회계 그리고 세무액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난이도로 생각하시면요. 3일회계법인 주간관리시험이 회계관리 2급이 가장 난이도가 낮고요. 회계관리 1급이 중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경관리사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수업을 들으시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실 게 뭐냐면 우리 재무액이라는 과목이 이제 국제회계 기준으로 어떻게 재무제표를 작성할지를 배울 텐데 우리가 기초적인 내용을 모르면 이 재무액의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차변 대변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원장이 무엇이고 분개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재경관리사 시험은 일단 여러분들이 적어도 회계관리 2급 강의를 들으시고 재무액의를 들으신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할 거고요. 혹시나 전공자래서 학교에서 회계관리를 들으신 상태이다. 그러면 재무액에 그냥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약에 들으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수업을 좀 따라가기가 제가 질문과 답변 사항 들어보면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시중에 떠돌아내는 어떠한 학원도 상관없으니까 학원에서 적어도 회계관리 들으시고 공부하시는 게 수험 기간을 좀 짧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렇게 들으셨다고 가정하고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일단 재경관리사 시험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얼만큼 도움이 되느냐. 일단 상장 기업들이나 비상장 기업들 사이에서 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회사가 100개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장으로 진급할 때 재경관리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과장 진급 요건에 재경관리사 시험을 통과하는 걸로 만들어놓은 회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학사학위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경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시면 학점 이수를 14학점 해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에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나이가 어르신 분들은요. 여기까지는 어쨌든 기업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직 생활을 하는 건 아닌데 이 재경관리사 시험이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에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에 한 30%에서 40% 정도를 미리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자기가 전문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재경관리사 시험을 공부하신 다음에 세무사 회계사 시험 공부를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백커스 금융에서 재경관리사 시험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미 재경관리사 시험을 합격하고 지금 세무사 2차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회계사 1차 시험을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재경관리사 시험의 개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일단 시험을 합격하는 방법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은 총 50분, 50분, 50분이라고 해서 150분이 주어지고요. 문제는 재무외계가 40문제, 원가회계가 40문제, 그리고 세무외계가 40문제입니다. 그리고 70점을 넘으면 합격하는데 평균 70점이 아니에요. 각 과목을 모두 70점을 이상으로 맞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28문제씩 재무외계, 원가관리회계, 세무외계를 다 맞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과목을 특별하게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 과목을 같이 끌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재무외계니까 나머지 과목들은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설명할 거니까 저는 재무외계 위주로 시험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일정인데요. 시험은 사실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라고 해서 홀수 달마다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월, 3월, 5월, 7월, 8월, 9월, 11월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개정된 교재로 시험을 처음 치는 것이 1월 달 시험부터 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3월 달 시험부터 다음에 1, 2회차까지 총 6번을 개정된 교재로 치게 되니까 그리고 원래 1년에 4번만 봤는데 응시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특수회차라고 해서 한 2회 정도 시험을 더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연도마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 시험을 개정된 내용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재 소개 잠깐만 드릴게요. 교재 소개는 재경관리사 자 우리 회계관리 1급과 재경관리사 시험의 차이는 이 재무외계가 똑같은 기준으로 출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은 국제외계 기준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경관리사는 상장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국제외계 기준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K, I, F, R, S로 출제가 되고요. 이 회계관리 1급이라는 것은 비상장기업에서 쓰는 회계 원칙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을 일반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기업회계 기준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회계관리 2급 취득하시고 1급 취득하신 다음에 재경관리사 취득하시는 분 그럼 회계관리 1급과 재경관리사의 재무외계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약간 이걸 축소된 걸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공부하시다가 조금 용어들이 바뀌는 몇몇 단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들은 일반기업회계 기준과 국제회계 기준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무외계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모의고사 쪽의 문제들이 최신 기출문제를 반영해서 모의고사 쪽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적으로 2회분이 조금 바뀌어 있다. 모의고사 2회분이 바뀌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들 이제 아실 텐데 제 소개는 그냥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는 김원종 회계사입니다. 강의는 2010년 1월 6일부터 강의를 시작했고요. 처음부터 재경관리사 강의를 한 건 아니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양성하는 학원들에서 계속 강의를 해왔습니다. 13년 동안. 저 믿으시고 공부하셔도 될 거예요. 13년 동안 강의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떨어뜨리진 않겠죠. 그래서 저를 잘 믿으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수업 방법만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총 몇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죠? 40문제. 근데 회계학은 이제 숫자를 좀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숫자만 다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론형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론형 문제는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험에 기출됐던 문장들 제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문장들을 일단 밑줄 쳐주고요. 이 밑줄이 어떻게 시험에서 틀리게 나왔는지까지 다 한 문장 한 문장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재경관리사는 대부분 다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 기출문제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연습문제들의 한 7, 80%가 실제 기출문제예요. 과거에 기출됐던 거.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 객관식 연습문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실 거고요. 두 번째, 계산형 문제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계산형 문제는 밑줄로 대비가 안 돼요. 일단 이론 요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필기를 해드리면서 필기를 해드리면서 이론 요약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론 요약만 하면 알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재경관리사 정도 들으셨으면 회계원리나 회계관리 2급 들으셨으니까 우리가 회계약은 회계처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회계처리와 관련된 예제 사례를 풀어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예제를 통해서 실제 기출문제가 어떻게 풀어졌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예제를 풀어줄 때요. 여러분들한테 회계처리를 설명할 거예요. 이 회계처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푸는 방법이죠. 그런데 시간이 50분당 40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1분 18초가 이제 주어집니다. 그러면 재무역에서 만약에 40문제인데 50분 이상을 사용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원가관리회계나 세무역회를 풀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론을 요약해준 다음에 빨리 풀 수 있는 여러가지 스킬들을 좀 가르쳐주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스킬은 뭐 그림으로 풀 수도 있고요. 또는 산식으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T계정으로 요렇게 풀 때도 있어요. T계정으로. 자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실 때요. 우리가 여러 과목을 같이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공부하면 이제 암기만 되기 때문에 일주일만 지나면 모든 내용을 다 까먹게 됩니다. 자 요 내용들은 다 회계처리에서 스킬들이 나와요. 그래서 회계처리를 해보신 다음에 스킬들을 공부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일주일에서 하루 더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억이 오래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합격을 하기 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무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실무는 그림 그리는 거 아니에요. 실무에서. 회계처리를 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계처리는 꼭 예제들을 한두 번 해보는 거.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해커스 금융에서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과목 담당하고 있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세무회계 공부하기 위해서 재무회계, 원가관리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사실 이제 우리 과목은요. 회계 원리가 어느 정도 탄탄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 우리가 붕괴는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은 되고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아직 조금 어려우시면은 조금 더 붕괴하다가 오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공부를 세무회계를 저랑 같이 시작을 할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저랑 이제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제 우리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 과목에 대한 좀 루머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세무회계 외울 게 너무 많다더라. 세무회계 때문에 과락나가지고 이번에 합격을 못했어요. 세무회계 해도 해도 모르겠다. 자 그런 모든 루머. 뭐냐면 바로 세무회계가 암기할 게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재경관리사 다른 과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워낙에 이제 범위가 좀 많다보니까 범위가 많다는 얘기는 이제 양이 많다. 그렇죠. 양이 많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암기할 게 많다. 이렇게 이제 수험생들이 생각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뭔가 세무회계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냥 막 무작정 무식하게 외워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왜 우리가 이게 양이 많고 암기가 많다라고 느끼냐면 생소하게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일상적인 단어들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회계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세무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거예요. 제가 이제 과목 수업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용어들이 모두 새로우실 겁니다. 그리고 모두 다 외워야 될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용어들을 내가 원래 평소에 쓰던 용어처럼 받아들이시고 복습을 하는 과정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 DNA 박힐 것이다. 여러분 조금 그렇게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능하면 그 개념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이야기라는 게 정말 이야기예요. 스토리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개념을 좀 이렇게 이해를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우리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세무회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좀 여러분 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회계 원리 수준의 기초적인 여러분들의 그 학습이 선행이 돼 있으셔야지만 세무회계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셨다시피 재무회계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름이? 세무회계죠. 그러니까 둘 다 결국에 뭡니까? 회계예요. 그럼 도대체 이 재무회계하고 세무회계하고 다른 점이 뭐냐? 우리 회계를 하는 목적은요. 기록하기 위해서예요. 장부를 만들고 기록하고 또 의사결정자들, 우리 회사 이해관계자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신뢰성 있게 기록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회계는요. 목적이 뭐냐면 과세예요.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국세청에게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가 바로 세무회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둘 다 동일한 언어를 쓰고는 있지만 회계라고 동일한 언어를 쓰고는 있지만 우리 둘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건널 수 없는 이런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요새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회계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세무회계의 안경으로 봤을 때 얘를 과연 과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얘를 과세를 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해석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해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회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회계 원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걔가 법인수의 눈으로 봤을 때 혹은 우리 세무회계의 눈으로 봤을 때 과세를 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다.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들이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걸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과목 속에는 이 정도 하고요. 그렇다면 세무회계에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본삼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법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세법. 크게는 법인세법. 기본삼법이에요. 소득세법. 다들 이제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그냥 어디서 주어들은 수준이시겠지만 한번 들어봅시다. 부가가치세법. 이렇게 기본삼법이 우리 재경관리사 세무회계의 범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세총론 느낌이 딱 왔죠? 뭔가 이 전체적인 총 맥락을 잡는 고런 총론 그리고 국세기본법까지가 우리 교재에 있는 범이에요. 총론하고 국세기본법은 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근간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통으로 쓰는 용어라던가 우리가 함께 적용받아야 하는 과세, 가산세라던가 권리, 구대, 제도 같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이렇게 이제 교재 순서가 쫙 나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면요. 그런데 저는 이 과목 순서를 좀 바꿔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이 깊은 뜻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와닿게 되실 건데 맨 처음에 저는 부가가치세를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맨 처음 세무회계 접하시기에 가장 용이합니다. 가장 수월하시고 그래서 겁먹지 말라고 부가가치세 공부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 세무회계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법인세 공부를 할 거예요. 이때쯤 되면 이제 도망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세 번째로 소득세법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각세법을 한 번씩 훑어보고 나면 총론하고 국세기본법은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냥 다 이미 우리가 이해가 된 상태로 그래서 이런 순서로 여러분 진행을 할 거니까 간혹 보면 우리 수험생들 중에 교재 순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뭔가 불안한 마음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일절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만 믿고 이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과목의 특성에 맞는 공부 방법.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공부 방법. 우리가 그동안 참 공부를 많이 해왔죠. 뭐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공부를 했고 우리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쳤고 각종 자격증 시험들 우리가 뭐 한두 번 봐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세무회계에서는요. 기존에 여러분이 아주 공부하는 방법이 잘 닦여 있었던 것들의 틀을 좀 깨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아주 훌륭하죠. 근데 이제 세무회계는 그렇게 해버리면은 자기만의 잘못된 틀이 잡혀지실 수가 있어요. 물론 물론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텍스트로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접하실 때는 가능하면 제대로 된 틀을 잡아 두셔야지만 복습할 때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그냥 강의를 바로 들으시고요. 복습 위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습 위주로 진행하셔야 돼요. 위주로. 특히 우리 교재에 연습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이런 연습 문제들은 반드시 스스로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저한테 이론 강의를 듣고 수업을 멈추고 직접 연습 문제를 풀어야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점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연습 문제를 가능하면 원형을 보존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OX 치고 줄 긋고 선생님 설명하는 거 적고 돼지꼬리 달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복습할 때 풀어보려고 그러면 이걸 내가 지금 알고 푸는 건지 문제에 표시가 되고 내가 문제 자체를 외워서 푸는 건지에 대한 점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깨끗하게 풀어서 두세 번 정도 연습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형식으로 복습하시는 게 우리 수업 목적상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참 우리가 이제 완벽주의가 우리 마음에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 칸만 먹고 재경관리사 공부도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아주 그냥 세무에게 채책을 받아서 처음부터 한 장 한 장 곱씹으면서 완벽하게 여러분 이해하면서 읽어나가고 싶으시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세무에게 그렇게 공부하면 진짜 망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쭉 공부를 해 나가시다가 분명히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셔서 이렇게 이렇게 공간이 텅텅 빌 거예요. 뭐지?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지? 하고 그냥 쭉 진도가 나갈 때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도 나가셔야 돼요. 그래도 진도를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세무에게 특성 이 법이라는 학문의 특성이 뭐냐면요. 여러분 수학이나 과학처럼 체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밟아 나가는 그런 학문이 아니에요. 세법은 그냥 단순히 텍스트의 병렬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하시다가 뒤에서 어느 순간 제가 설명하는 특정한 내용이 앞으로 이렇게 메꿔집니다. 이렇게 메꿔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2회독하고 3회독하고 복습을 할 때 이 내용이 이렇게 메꿔지는 진짜 놀라운 쾌감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듬성듬성해서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건 맞아?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고 힘드시겠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빠르게 넘어가세요. 그리고 복습하셔야 돼요. 회독수를 늘리시면서. 그래야지 뒤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앞에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무에게 공부하는 여러분 그냥 진리예요. 아시겠죠? 꼭 이렇게 좀 하시고 최대한 빨리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단어 하나하나에 매몰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저랑 같이 끝까지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는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거는 버리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세무회계가 우리 각 과목들이 다 40문제씩인데 세무회계도 마찬가지 40문제죠. 여러분들 뭐 우리가 그 평균 70점이고 각 과목 과락점수 70점 넘겨야 된다라는 건 다 가실 거고 그럼 최소한 여기서 몇 문제 맞추셔야 돼요? 28문제지만 우리가 좀 넉넉 잡고 30문제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일단 법인세법에서 약 한 15문제, 16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소득세법에서 10문제 정도 나오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이좋게 10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총능국기법에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이렇게 해갖고 총 몇 문제죠? 40문제 맞나요? 40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30문제만 이 중에서 맞춰도 된다는 얘기는 10문제는 사실상 버려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 싶은 거는 좀 가볍게 넘어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맞춰야 될 문제가 수두룩백백 너무 많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우리 세법의 토대와 뼈대만 잘 세우고 개념만 잘 잡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문제가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들이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사실 원래 세법 개론책, 원래 세법전에 비하면 굉장히 컴팩트한 교재이긴 하지만 우리 교재가 그렇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기에는 조금 수업 목적상 지역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실무도 하셔야 되니까 설명은 해드려야 되겠지만 너무 힘들다 싶으면 그런 것들을 조금 수월하게, 마음 좀 편하게 넘어가시라. 그렇다고 모든 걸 넘어가시면 안 돼요. 기본이 되는 것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조금 복습 위주 그리고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방법을 조금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재경관리사 시험 보시는 우리 수험생들 분위기를 좀 보니까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차근차근 하려다 보니까 특히 과목은 세 과목이나 되지, 강의 개수 보니까 이거 언제 다 듣나 싶지. 한 강의당 보니까 70분, 80분 이렇게 되지.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하루에 두 개, 세 개 듣기도 너무 힘들고, 그렇죠? 우리 직장하고 병행하시는 수험생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좀 빨리 그냥 수월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 없나? 그러다 보면 이제 찾는 방법이 그냥 문제만 무작정 많이 풀어가지고 그냥 기출문제 몇 번씩 돌리면 합격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기출문제만 푼다 그래가지고 합격은 안 돼요. 라고 제가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각자의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다들 다른 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는 재경관리사 합격이죠. 그래서 합격할 만큼은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합격할 만큼 공부하는 것이 최소한 기본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반으로 삼고 문제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문제만 해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문제만 마주하시는 거는 결국 시간을 더 잡아먹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끝끝내 계속 여러분들이 빠지는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거거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조금 이 강의를 듣는 과정이 좀 지루하고 지치시겠지만 그러시겠지만 이 과정을 어쨌든 채워야 되는 물리적인 분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막상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나 연습문제를 마주했을 때 뭐야 생각보다 수월한데? 정말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합격이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원하는 바를 이루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동안도 이제 재무회계 원가관리 들으시나 나고 숨이 많이 차셨을 텐데 세무회계도 제가 최대한 강의 수를 압축하긴 했지만 한 강의가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도 우리 조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금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강경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재경관리사 원가관리 얘기를 강의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의 재경관리사 시험에 조속한 합격을 위해서 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가관리 얘기를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해서 지금은 뭐 교재 없이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분필만 가지고도 강의를 할 수준까지는 됩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OT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까 해요. 자 재경관리사 시험이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보고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사항이 뭐냐. 자 첫째 재경관리사 시험에서 온가관리액의 특징 자 둘째는 온가관리액이란 무엇인가. 즉 과목 소개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특징부터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재경관리사 시험에서 온가관리액이란 온가관리액의 특징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그 특징의 첫 번째는 낯설다는 거예요. 즉 처음 접해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재경관리사 전 자격증 시험에 회계관리 1급이란 게 있죠. 회계관리 1급에서 여러분들이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는 한 번씩 보셨을까요. 자 근데 재경관리사 시험 과목이 뭔가요. 재무회계 세무회계 이외에 추가로 온가관리액이 더 들어가죠. 즉 재무회계 세무회계는 회계관리 1급에서 한 번 배우셨어요. 그리고 재경관리사에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시는데 반해 온가관리액에는 처음 배우신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용어와 개념이 굉장히 낯설죠. 자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의 두 번째는 재무회계 세무회계와 달리 온가관리액에는 계산형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자 오히려 서술형 문제보다는 계산형 문제가 더 많아요. 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온가관리액의 감옥 자체가 주로 계산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형 문제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계산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충분한 개념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념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이해된 개념을 어떤 식으로 계산형 문제에 적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재경관리사 시험에서의 온가관리액의 특징 두 가지를 언급드렸어요. 자 뭐라 그랬죠? 자 첫 번째는 낯설다. 낯설기 때문에 용어와 개념이 좀 생소하다는 거. 두 번째 특징은 계산형 문제 출제 비중이 다른 감옥에 비해서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경관에서 시험이 세 감옥을 한꺼번에 시험을 보잖아요. 자 각 문제당 40문항씩에서 세 감옥이니까 120문항을 150분 만에 시험을 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약 1점 한 문제당 약 1.2분 정도밖에 할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수형 문제는 시간이 별로 안 거리니까 빨리빨리 풀고 계산형 문제는 좀 패스하려는 경향이 있겠죠. 그런데 원가관리액에는 계산형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패스하다 보면 결국은 꽈락의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원가관리액을 강의 해설하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재개용관리사 시험에서 원가관리액이는 매우 중요한 감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OT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던 재개용관리사에서 원가관리액의 특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OT에서 가장 중요한 타픽인데 자 원가관리액이란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제가 언급하고자 했던 거. 자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주구장창 처음부터까지 나무만 심으면 그 감옥이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죠. 먼저 숲을 그려라. 숲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무를 심어라.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아니 나무도 모르는데 또 숲이 잘 그려지지 않겠죠. 이게 적절하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무만 그릴 줄 안다고 해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죠. 자 공부가 다 끝나고 나서 전체 숲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숲에서 나무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세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세세한 내용보다도 전체 흐름, 전체 개관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 또 제가 공부하는 방식 전체 숲을 항상 그리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전체 숲을 그리면서 공부를 해야지만이 회복 수가 짧더라도 그 감옥에 대한 이해도와 그 감옥에 대한 점수가 높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온갖 관리 해결한 게 무엇인가 이걸 설명하면서 자 우리 교재 목차와 연관 지어서 전체 숲을 제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전체 숲이 이해가 안 되겠죠. 용어도 다 낯설고 모든 부분들이 다 낯설겠죠.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아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아 그래서 우리 교재 목차가 이렇게 구성이 되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느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맨 마지막까지 다 마무리 지은 다음에 이 OT 시간으로 다시 넘어와서 자 전체 숲을 그리는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죠. 자 그러면 자 먼저 이쪽을 좀 봐 보실까요. 재경관리사에서 온가관리에게 자 온가관리에게는 온가회계와 관리회계의 두 개가 합쳐진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공식시험 감옥 명칭이 온가관리회계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온가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온가회계는 뭘 배우는 회계냐면 제조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회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제조기업이 뭐 이런 제품을 생산하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 제품의 원가가 얼마인지 궁금하죠. 자 이 원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회계예요. 이게 바로 온가회계예요. 자 그러면 관리회계는 뭐냐. 관리회계는 자 여기에서 계산된 이 제품의 원가를 기업 내부에 활용하는 회계죠. 자 경영자는 기업 내부에 여러 가지 경영활동을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계획도 세우고 통제활동도 할 거고 의사결정도 하겠고 또 기업이 수립한 전략을 잘 달성하려고 노력할까요. 자 그러한 일련의 경영활동에 경영자의 경영활동에 자 제품 온가 계산된 정보를 활용하는 회계가 관리회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교재는 없지만 제가 우리 교과서 목자하고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체 숲을 그리고자 제가 만들어둔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하고 그 다음 내용 이게 전체 숲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숲을 머릿속에 개관해서 띄울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 각각의 나무를 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도 언급했지만 온가관리회계는 온가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별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는 온가회계를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관리회계를 설명할까요. 한꺼번에 보여주면 좋겠지만 이게 너무 부피가 크다 보니까 따로따로 좀 쪼개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먼저 온가회계는 자 먼저 이까지만 생각합시다. 이 아래는 생각하지 마시고 온가회계 오른쪽으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온가회계는 목적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다. 제품 온가계산을 하고자 하는 회계다. 자 그러면 제품 온가계산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제품 온가계산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바로 온가회계는 제품 온가계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크게 과거부터 있어 왔던 온가계산 방법들 바로 이걸 우리가 전통적 온가계산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자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온가계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활동기준 온가계산이에요. 그래서 크게 일단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먼저 전통적 온가계산에 대해서 배우고 다 배운 다음에 비로소 활동기준 온가계산이라는 걸 배우시게 될까요. 자 그러면 전통적 온가계산이건 활동기준 온가계산이건 자 이 각각의 온가계산 방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온가계산 방법들이 서로 연결 즉 서로 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 온가계산에서 무슨 온가계산 방법 활동기준 온가계산에서 무슨 온가계산 방법 이렇게 서로 짝지을 수 있다는 거죠.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짝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 없다고 보시기 바래요. 활동기준 온가계산이 없고 과거부터 있어 왔던 전통적 온가계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온가계산 방법은 매우 다양해요. 자 이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음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해서 배우시게 될까요. 자 기업의 생산 형태에 따라서 기업의 생산 형태가 예를 들어서 소량 주문 생산 형태일 수도 있고 또는 대량 연속 생산 형태일 수도 있어요. 자 생산 형태에 따라서 자 크게 개별 온가계산 방법과 종합 온가계산 방법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자 즉 개별적으로 온가를 계산한다 종합에서 온가를 계산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생산 형태에 따라서 개별 온가계산 종합 온가계산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자 이것들을 우리가 2장에서 배우시게 될까요. 자 우리 목차를 잠깐 여러분들이 펼쳐보시고 랍니다. 교재 목차 여기 교재 앞쪽에 목차 나와 있죠. 자 목차하고 연결 지어보시면 먼저 1장에서는 온가관리액의 공부에 필요한 기본 개념들 또 기본 용어들을 익히시게 될까요. 그리고 2장에서 생산 형태에 따라서 개별 온가계산 종합 온가계산 이런 걸 배우시게 됩니다. 물론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전통적 온가계산에 따른 개별 온가계산 종합 온가계산을 배운다 이렇게 하나 둘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제품의 원가를 자 어떻게 측정할래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래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하나는 1년 다 경과하고 즉 사후적으로 자 실제 원가를 실제 원가로 측정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자 실제 원가계산 실제 원가로 측정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실제 원가로 측정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가계산이 매우 지연되겠죠. 너무 늦어지겠죠. 자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자 사전에 미리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을 정해놓은 게 있다라는 거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상온가계산 자 정상온가로 측정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표준온가계산 표준온가로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를 제품의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래 여부에 따라 자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되어진다. 자 실제 원가계산 정상온가계산 표준온가계산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다. 자 근데 실제 원가계산은 따로 배우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2장에서 개별온가계산 종합온가계산을 공부할 때 당연히 암묵적으로 실제 원가계산에 의한 개별온가계산 종합온가계산을 배웠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3장에서는 실제 원가계산이 아닌 사전에 미리 정해놓은 측정방법으로 원가를 계산하는 정상온가계산 표준온가계산이라는 걸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2020년 자 이후에 이제 이 정상온가계산이라는 게 처음으로 재경관리사 원가관리에게 자 도입이 됐습니다. 2019년까지는 이 정상온가계산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원가계산 방법 구분 자 제품의 원가를 어떤 원가로 구성할래? 자 제품의 원가를 뭐 제조와 관련된 모든 원가를 전부 그냥 제품의 원가라고 볼래? 아니면 그중에 일부만 볼래? 이런 제품 원가 구성을 어떤 원가로 할 거냐에 따라서 자 크게 또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는 전부원가계산 그 다음에 변동원가계산 초변동원가계산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요건 우리가 사장에서 배우시게 될 건데 사장에서 이 세 가지로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전부원가계산은 이미 배웠어요. 즉 1장부터 4장까지는 아무런 말 없이 아직 이 개념이 안 나왔으니까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개별원가, 종합원가, 실제원가, 정상원가, 표준원가 계산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이제 비로소 4장에서 변동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죠. 전부원가계산이 아닌 다른 원가계산 방법들을 설명하고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원가를 계산할 거냐 이걸 배우시게 된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생산 형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제품원가 측정을 어떻게 할 거냐 실제원가로 할 거냐 정상원가로 할 거냐 표준원가로 할 거냐 그래서 실제원가계산 정상원가계산 표준원가계산 제품원가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제조활동과 관련된 모든 원가 전부를 제품원가라고 볼 거냐 일부만 볼 거냐 여부에 따라 전부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 초변동원가계산으로 구별할 수 있고 자 이들 원가계산 구분은 따로따로 배우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연계된다는 거죠. 관련된다는 거죠. 즉 이런 거죠. 전통적 원가계산에 의한 개별원가계산 정상원가계산 전부원가계산 또 전통적 원가계산에 의한 종합원가계산 표준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합쳐져서 존재한다는 거죠. 합쳐져서 따로따로 배우지만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전통적 원가계산 하에 다양한 원가계산 방법들을 다 배우고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새로운 원가계산 방법 활동기준 원가계산 개념을 배우시게 됩니다. 물론 활동기준 원가계산도 전부 다 연계되요. 연계되지만 활동기준 원가계산은 가볍게 배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개별원가계산하고 연계해서만 가볍게 여러분들이 배우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원가계산을 다 마무리했죠. 여기까지 배웠으면 아 제품의 원가계산 방법들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총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 보여요. 자 일단 예전부터 있었냐 최근에 등장했냐 두 가지 생산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 그리고 측정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 그리고 구성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 자 이렇게 곱하면 서른여섯 가지 배우시게 된 것과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 공부할 때는 이 결합관계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격증 시험에서 회계관리 2급 1급 그 다음에 재계용관리사가 있죠. 그래서 재계용관리사 시험이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네 이제 요거보다 좀 더 어려운 시험이 세무사 회계사 시험이 있는데 재계용관리사 시험까지는 이것들의 서로에게 결합관계까지는 안 다루고 있어요. 따로따로 배우시고 시험 문제도 따로따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 쪽으로 가면 이것들이 결합되는 모습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공부 범위가 심화되겠죠.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원가 회계를 배울 거고 원가 회계 약 범위 공부 약 범위의 양이 50% 정도 될 것 같아요. 50% 좀 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시험 비중도 약 50% 양도 약 50%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원가 회계를 배웠으니까 이제 여기서 계산되는 원가 정보를 기업 내부에 활용하는 관리 회계로 이제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원가 회계 아래에 원가 추정이라는 게 등장하죠. 그 다음에 관리 회계라는 말이 등장하죠. 자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봐볼까요. 어 여기에 똑같은 게 나오죠. 원래 이렇게 그냥 한 컷으로 배워야지 더 바람직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 그러면 이제 관리 회계는 원가 정보를 내부에 활용하는 회계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가 회계는 제품 원가 개선하는 부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품 원가 개선하는 자 원가 개선 부서장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관리 회계는 누구 관점이냐 경영자 관점이다. 최고 경영자 중간 관리자 이런 경영자 관리자 관점이다. 그래서 경영자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경영자 관점에서 제품 원가 개선 정보를 어디에 활용 하고자 하겠습니까 경영자가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뭐예요. 자 크게 크게는 두 가지 즉 경영자는 수시로 계획 세우고 실행에 옮긴 다음에 어떤 통제 활동을 수행할 거예요. 자 통제라는 것은 내가 수리반 계획대로 잘 실행이 됐는가를 보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 즉 계획과 통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공부계획 세우고 공부계획만큼 잘 달성했는지 뭐 통제 활동을 수행하죠. 마찬가지예요. 계획과 통제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의사결정 수시로 하죠. 뭐 오늘 오후에는 어떤 공부를 어떤 감옥을 공부하지 아니면 어떤 감옥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전략감으로 삼을 건지 의사결정 하죠. 마찬가지예요. 경영자도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이게 일단 경영자의 화두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관리에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전통적 관리에게다라고 구분해서 말할 수 있어요. 즉 예전부터 지금까지 존재해 왔었던 관리에게 중요 테마다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거 이외에 원가를 절감한다든가 또는 원가 계산을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한다든가 그래서 원가를 잘 관리한다든가 그런 사고가 등장하게 됐어요. 바로 최신관리에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신관리에게는 전략과 기업이 수립한 전략과 연계하여 원가 절감 품질에 대한 관리 또 시간에 대한 단축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둡시다. 계획과 통제의 의사결정 전통적 관리에게 그 다음에 비교해서 최신관리에게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볼까요? 계획을 세운다. 과거에 대한 계획 세우는 거 없죠? 이미 지나버렸죠? 끝났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의사결정한다?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물론 통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당초 수리반 계획과 실제 교과를 비교하는 거니까 어쨌든 계획과 의사결정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원가에게서 제품 원가 계산 정보는 과거에 생산한 제품에 대한 원가 정보죠. 과거 원가란 말이죠. 과거 원가를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과거 원가를 토대로 미래 원가를 예측 예상 다른 말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미래 원가를 추정해서 이 추정치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원가에게서 곧바로 관리에게로 넘어가지 않고 그 중간에 뭐가 끼어 있냐면 원가 추정이라는 탑핵이 끼어 있다는 거죠. 원가를 추정해서 추정대로 원가를 가지고 관리에게서 활용하자는 거죠. 자 2019년까지는 원가 추정 탑핵이 없었어요. 우리 교재 2020년 교재부터 이것도 새롭게 도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가 추정 그래서 원가를 먼저 추정하는 걸 6장 제일 첫 번째 배웁니다. 이제 추정한 다음에 이제 계획과 통제부터 배워요. 6장에서는 계획과 통제 7장에서는 의사결정 8장에서는 최신 관리에게를 배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개관을 자신감 있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게 제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원가 관리에게 개관이에요. 그리고 이 재경관리사 책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게 기술이 됐어요. 똑같게 어쨌든 봅시다. 계획과 통제 보면 계획과 통제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세 가지 말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프렌두시 이렇게 추격할 수 있어요. 프렌두시 계획 세운다 실행에 옮긴다 시 평가한다는 거죠. 성과 평가한다는 거죠. 당초 계획과 실제 결과를 상호 비교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프렌두시 계획과 통제 프렌두시 두 가지 배웁니다.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이라는 CVP 분석과 예산 예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국가도 예산을 세우고 기업도 예산을 세우고 우리 가정도 예산을 세우고 여러분도 예산을 세우죠. 그래서 예산 자체가 계획을 세우는 행위죠. 그래서 CVP 분석과 예산이라는 걸 토대로 배우게 될 겁니다. 순차적으로 원가 추정 그 다음에 CVP 분석 예산 CVP 분석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될까요? 이런 건 나무예요. 육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됩니다. 육장에 목차를 보시면 알까요? 목차를 보시면 1번 원가 추정 2번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 3번 예산 순서대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실행에 옮긴다. 이건 특별한 이론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과평가 C 성과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해서 배워요. 하나는 책임회계 제도와 성과평가라는 걸 배우고 여기에서는 주로 이론적인 걸 배웁니다. 성과평가의 이론적인 걸 배우고 그 다음에 분권화와 성과평가에서 구체적으로 성과평가하는 방법들을 배우시게 될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쭉 계획과 통제 끝난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으로 넘어가서 의사결정은 크게 의사결정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다.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하겠죠. 이 효과가 발생하는 즉 효과가 끝나는 시간이 1년 이하일 수도 있고 1년을 초과할 수도 있죠. 의사결정에 효과가 끝나는 기간이 1년 이하면 단기 의사결정이라고 말하고 1년을 초과하면 장기 의사결정이라고 말을 해요. 현실적으로는 장기 의사결정이 더 중요하겠죠. 왜?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험은 똑같아요. 시험은 오히려 단기 의사결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 단기 의사결정 7장에서 첫 번째 주제로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장기 의사결정 다른 말로 자본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거 배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의 효과가 단기에 끝나냐 장기까지 영향을 미치냐 구분해서 배운다는 거 그래서 의사결정은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가격결정과 대체 가격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왜 가장 마지막에 있냐면 의사결정 단기 장기랑도 연관이 있고 또 이 통제 성과평가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자 의사결정과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성과평가는 그런 개념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획과 통제 성과평가 통제 성과평가까지 배우고 의사결정까지 다 배운 다음에 맨 나중에 가격결정과 대체 가격결정을 배우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배웠으면 이제 과거부터 존재해왔던 전통적인 관리에게 내용들을 배우시게 될 거고 자 여기까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시험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8장에서는 최신 관리에게라는 걸 배우는데 자 몇 가지 이건 굉장히 이것도 범위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개원 관리사는 이 최신 관리에게는 매우 적게 배워요. 조금만 배웁니다. 그래서 크게 새로운 온가 관리 시스템 새로운 온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뭐뭐가 있는지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 세 가지 정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새로운 성과평가 시스템에서 한 가지 정도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온가 관리 얘기가 다 끝나는데 잠깐만요.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온가 관리에게는 크게 온가 회계와 관리 얘기로 구별한다. 자 온가 회계는 다양한 온가 계산 방법들을 배운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히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우리 교과서 목차 이름이 알겠죠. 목차에 등장하는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이 하얀색 부분 전통적 온가 계산 실제 온가 계산 전부 온가 계산은 목차에는 나오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군데군데 등장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상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온가 얘기를 배운 다음에 이제 관리 얘기로 넘어가는데 넘어가기 전에 과거 온가를 토대로 미래 온가를 추정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온가 추정이라는 걸 먼저 배운다. 관리 얘기에 초입에 그래서 온가 추정 그다음에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최신 관리 얘기로 구별해서 각각 6장, 7장, 8장에서 배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중요도 표시를 좀 해보면 온가 얘기는 실연 이 재경관리서 시험은 모든 주제들이 다 시험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세무서나 회계서 시험은 중요한 테마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테마가 좀 구별이 되어지는데 이 재경관리서 시험은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다 출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공부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종합 온가 계산 중요합니다. 2장에서 물론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장이 오늘 배우시게 되는 1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1장이 기본적인 걸 설명하는 장이죠. 기본 개념 용어가 많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1장을 잘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것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2장에서는 종합 온가 계산이 중요하고 3장에서는 표준 온가 계산이 매우 중요해요. 그다음에 4장에서는 이것들은 세 가지가 상호 비교식으로 공부가 되어지는데 특히 변동 온가 계산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 얘기로 넘어가면 관리 얘기에서는 이 CVP 운석 매우 중요하죠. CVP 운석 그다음에 분권화와 성과평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단기 의사결정 중요해요. 그다음에 장기 의사결정도 시험에 잘 나와요. 물론 이것도 나오죠. 시험에 그런데 중요한 것만 표시하면 이렇게 4가지 정도 언급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해서 OT 시간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온가 관리 얘기라는 게 무엇인가를 통해서 온가 관리의 전체 숲을 그릴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끝까지 공부하신 후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 이상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